마약 관련 범죄에 대해서 사실이 없고요 그걸 밝히려고 사실 이 자리에 온 거니까 지금 사실 긴말 하는 것보다는 빨리 피서를 받고 나오겠습니다 한 번에 이 음악을 섭류하기 위한 도구일 뿐인데 아 그건 안 나 나도 네 내가 더 많아 보이세요 아니요 근데 막 왜 네 많은 분들께 심리없기 첫 인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조사에서 마약 투약형이 인정하셨나요? 네 그것 또한 다 솔직하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 거 다 사실대로 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야 어떻게 보실까요? 저도 그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저희의 메뉴 영상은 한글자막 by 한효정